안녕하세요. 3분과학입니다. 오늘은 우주의 신비로운 구조를 탐구하고 우리의 위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면 우주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특별한 자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신비로운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기본적으로 은하, 별, 행성, 그리고 다양한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단위는 우주망이라고 불리며 이는 은하들이 특정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형성된 거대한 그물 같은 구조입니다. 은하들은 수십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 태양계가 위치한 은하수가 있습니다. 은하수는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약 천억 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다양한 현상과 상호작용이 일어난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또한 우주의 팽창 현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폭발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팽창은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주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중 68%는 암흑에너지, 27%는 암흑물질, 그리고 5%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그 존재는 중력과 우주 팽창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는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별과 행성의 집합체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 우주에서 우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지구는 태양계를 구성하는 8개의 행성 중 하나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수의 한 부분이며 이 은하수는 약 천억에서 사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주에서 지구라는 특별한 장소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생명과 문화,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주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넓은 우주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우주는 우리에게 끊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주를 탐험하는 우리의 여정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주와의 연결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의 신비로운 구조와 우리의 특별한 위치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